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제약연구소의 이정열 천라팀장입니다. 금일에 4월 29일 현재 시각은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룡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03850입니다. 오늘 보룡제약도 상승을 뭐랄까 차이시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이전에도 무상진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또 이제 유무상진자를 결정을 하면서 여기 일단 물렸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탈출 러시가 좀 나와주면서 차이시는 매물들이 강하게 나왔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가지고 이런 차이시는 물량들은 오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시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한 번 더 시팅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나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금융투자 연기금에서도 기타 범위에서도 매수 흐름을 보여줬었죠. 외국인 개인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어제는 좀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할게요. 실적이 좋게 나왔죠. 굉장히. 일단은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컨센서스까지 보다는 추정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021년 1분기에 137억원을 발표하면서 2020년 1분기보다 상회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전 4분기 대비해가지고 200%가 증가된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죠.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3억원. 동전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83억원이었는데 171억원이니까 100%가 증가됐고 전 분기 40억이었는데 171억원을 기록했으니까 300%가 올라갔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래서 700억 규모의 의약품을 인수를 할 거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약품을 좀 인수를 할 테니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낸 부분들은 카나브 패블리라 그래가지고 1분기 처방이 282억원 올해도 1천억을 예약을 하고 있다. 이게 고혈압 치료제인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내주고 있다. 실적을 잘 내주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1년 3월 발매 이후 오랜 기간 국산 신약 처방 1위 자리를 수송하다가 최근 맥렬세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k-캡의 선두를 내줬다. 근데 카나브 기반을 복합제를 합한 카나브 패밀리의 시장 영향력을 여전히 견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실질적으로 이 약물이 견인을 해줬습니다. 지난해 이어 처방액이 1천억원 돌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되겠죠. 실적 전망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의약품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할 예정이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또 다른 투자를 받아서 또 다른 약품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인수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해가지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08주를 줍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10%? 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10% 일단은 이 부분들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1850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수정이 될 거예요. 평균 가격에 따라서 맞춰질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유상증자 가격이 1850원으로 1차 배정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 청약일이 7월 7일, 7월 8일인데 7월 8일 오후 2시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계시는 신주 배정 기준일 6월 3일 그러니까 6월 2일이 걸리라게 되겠죠. 6월 2일 6월 2일이 걸리라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할인율이 10% 정도로 예상을 하면 마이너스 10%가 돼서 지금 시가에서 24,000원이니까 24,000원에서 24,000원이 빠진 한 1000, 1050원? 지금 가격에서 말이죠. 그때 돼서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이 가격으로 마이너스 10%가 딱 찍히고 시작을 할 겁니다. 걸리락이죠. 걸리락을 이거 막기 싫으면 그 전에, 전날에 6월 1일에 매도를 하면 되죠. 대신에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유상증자 권리는 없어지는 거겠죠. 걸리락을 보유하고 있는 채 막고 팔아야 돼요. 이날 슈팅이 좀 나오면 그때 팔고 내려와서 유상증자를 진행해도 됩니다. 진행을 해도 돼요. 자, 일단은 7월 8일까지고 걸리락이 6월 2일이다. 6월 3일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권리가 없는 겁니다. 6월 2일에 보유하고 있는 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자, 유상증자가 들어오죠. 유상증자 권리가 들어오죠. 유상증자 권리가 들어오는 거는 상장 기간, 이 권리를 뭐 보령제약 1, R 뭐 이렇게 장구로 들어오겠죠. 6월 22일에 6월 22일이니까 우리가 7월 8일이라고 그랬죠. 7월 8일 7월 8일 6월 8일까지 이걸 들고 있고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청약이 되실 겁니다. 근데 6월 22일에서 6월 28일에 6월 28일까지 이때 유상증자 권리가 장구에 들어오면 이걸 또 양도로 할 수가 있어요. 10%도 마이너스 되면 이거를 신주인수권 매도 거래를 하면 되겠죠. 매도를 하면 이 가격만큼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존하면 되겠죠. 이거는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경우에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걸 권리를 팔아야겠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장이 폐지가 돼요. 6월 28일 5 영업일 동안 상장이 유지가 되고 거래가 되다가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소멸이 됩니다. 7월 8일에 청약이 끝날 때까지도 청약도 안 한다. 청약도 하지 않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유상증자가 진행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가 문제죠. 무상증자 신주인수권 기준일 7월 19일이니까 18일이 권리락일이 되겠네요. 권리락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가 나가 떨어지는 락일이 됩니다. 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날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 날을 맞아야 기준일이 19일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에 등록되면서 무상증자 권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난 유상증자만 할 거야. 무상증자만 할 거야. 둘 다 할 거야.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겠죠.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2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주를 갖고 있을 때 1주 곱하기 0.2주니까 100주를 갖고 있으면 계산이 되죠. 이게 신주 상당 예정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생겼다고 권리가 생겼다고 무조건 바로 그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8월 10일에 우리 장고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다 들어왔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냐 평균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를 맡고 매도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매도 쭉 스틱 나왔을 때 팔아버려요. 그래도 손실을 보존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10% 10%가 올라가 버리면 팔면 본전이죠. 이때 판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해도 돼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 권리락 때 쭉 올라가 버리면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다시 무상증자로 0.2주니까 주식수는 줄어들겠지만 받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안 한다 라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장고 들어올 때까지 쭉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여부에 따라서 다 들어오는 주식수 나한테 입고되는 주식수의 평균 가격이 추후에 수익률을 결정을 하겠죠. 이거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셔도 되는 부분들인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상증자 무상증자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사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일창업표가 5200원 순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의 제일재강 현재가 3525원 1창업표가 3630원 순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창업표가 돌파해서 추가상승 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재강 제일재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매일매일 경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상승을 하고 젤재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게 여기 표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